동생이 오늘 내께가 없으니까 괜찮다 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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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얘기 잘했는데 заг영 아, 여기있어요? 아, 저 모르는 사람 있나 아니,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아д... 아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니 끼라고 하셨지 아 나 이겼어야 되는데 왕사마 군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아 죄송합니다 오늘 1시에 게임을 해갖고 그럼 병구 형이랑 가나올러 방구 그만 깨 이 미친새끼야 저 그 가스 분출하고 있어 이 새끼는 아 미친새끼 아니야 티발남인데 요구하게 되네 아니 이걸 왜 떼요 아니 눌려가지고 이거는 원래 이거는 딱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뵀으니까 하세요 아니 사실은 정말 또 첫인상을 좋게 보았는데 방구 한번 끼고 사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뽕구 존나 더럽다 진짜 와 극혐이다 진짜로 자 화장실 좀 갔다올테니까 귀요미 있죠 여기 그 문 표시 뜨면 그 들어가주세요 똥 싸러 가나요? 아니 아니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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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홍구 시청자분들이 왜 요구하는지 알거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때 오줌싸는것도 컨텐츠더만 진짜로 오줌쌀 때 지금 테딩창 나온거 다 폭포 이러더만 진짜로 뭐라고 손 안 씻는다고요 왜요? 저도 옛날에 안 씻긴 했는데 아 근데 아까 방구 낀거 그것 때문에 아니 끼라며요 끼라며요 아니 저는 그렇게 그렇게 낄 줄 몰랐어요 진짜 아 그래요? 아니 나는 솔직히 지금 팬티에 약간 묻었을거 같아 진짜로 따라락 막 이러니까 어우 진짜 나 토할뻔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샷건치다가 책상이 무너져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없네 이거 아니 이게 핸디캡 갖고 해야 돼요 그 이거 이거 아 말하셔도 돼요 말하셔도 돼요 꼭 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맵 컴퓨터는 여러분들 코이컴입니다 자 스마트컴입니다 이거는 스마트컴이 아니고 이건 옛날 다른 데서 산거에요 네네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와 근데 이거 밑에 이거 와 이거 한번 보여주면 안돼요 나중에 시청자도 대박 아 스폰팡은 닥치고 해야된다고? 그래요? 아뇨 아 아 근데 스마트폰 거의 300개에서 500개로 하는구나 아니 나는 시원시원하게 한 3천개로 이렇게 우리를 했는데 와 씨 아 아 변현재 선수가 엄청 잘 하신 분 아닌가요 진짜로? 배경소주 배경소주 아 갈치려구요? 아 그래요? 내 방이 아니라서 극태를 못하겠네 아이디가 제방송 보는 아이디거든요 저 새끼가 좀 그쳤을텐데 스폰빵 500개도 큰건데 많이 걸었다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걸었냐면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또 이제 큰 방안으로 바로 제가 3일 전에 말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17개 온통한게 고맙습니다 제가 차비까지 줄게 예? 예 뭐라고요? 말 걸지 말고 중계하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저한테 중계를 뭘 바라세요 맨날 업그레이드만 하는 겁니다 이 스타를 저한테 뭘 바라세요 여러분들 아 먹방 안하냐고요 먹방은 제가 끝나고 피자 사주겠습니다 다 끝나고 먹방까지 하기에는 제가 오늘 남방을 해버려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중계하자면 지금이 뭔 상황이냐면 프로브가 해처리를 못찍게 막는 상황이죠 자 죽었습니다 해첩 됐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 이제 그 투넥 가려고 그 이제 그 척을 짓는 모습이죠 여기서 오브로드까지 죽히면 사실은 와 예 프로가 엄청 무리하거든요 자 이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게임 거의 통 터진 것 같은데 진짜로 야 프로블를 칠러 쓰듯이 쓰네 진짜로 변현재 선수 어우 좀 닥치면서요 아 이런거구나 5시 5학부터 아우 킥뷰 주세요 몇개 감상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왜 반짤려있냐면 이게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방법이라 아니 이거 재밌는거죠 아 이거 재밌는거죠 아 이거 재밌는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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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기가 적으 유니 보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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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놓고 여권사실... 5시 여권... 5시 여권... 여... 놓고 여권사실... 아예 조용할게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아예 말 안하니까 방송이라... 죄송해요, 진짜. 아, 했대요? 5시 여권사실... 5시 여권사실... 하나님의 방심은... 좀 더... 한 달 미래 뭐하는 거야... 아니, 스폰을 제거하긴 하지만... 집중이 안 된가봐... 오우... 5시 여권사실... 오우, 나이스! 야, 근데 여러분들 변현대 선수가 경제를 엄청 잘하네요, 진짜로. 아니, 근데... 뭔가... 그... 뭔가 약간 김호빈한 뭔가 비슷한데, 진짜로. 어떤 분들 지금... 감염된 김호빈이라고 하고... 약간 느낌이 있어요, 진짜로. 한 10% 정도... 아, 아니 뭐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참 깨시라고 일부러 그랬습니다, 사실. 아무튼 이제 또... 2시 다 돼가기 때문에 점점 깨시라고... 형, 저, 저, 저... 우진 좀 까볼게요. 네네, 네네. 아, 아니... 아, 아니, 아, 내가 먼저 감염낼이 있어요. 이것은... 왜요? 아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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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 3이라고요? 누가 7인데요? 이겼습니다. 이겼다고요? 이겼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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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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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번 밤 어떻게 보셨나요? 초반에 터졌어요. 집중을 못했네. 진짜 말 안 걸어야겠다. 1900개입니다.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제가 핑계 안 되겠습니다. 아 111개의 문안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닥칠게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 스포난 말을 자꾸 하냐고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아니 아니요. 아 말은 하셔도 돼요. 저 이거 보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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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진짜 무단하네 진짜. 이거를 벌써 패스로는 한 4년 넘은 것 같죠? 나도 옛날에..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존나 많이 했는데 나도 옛날에 공이 축구 중개하지 진짜로 아 그러시는 거 존나..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? 그런 거요? 5실래요? 네 네가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 성형도 안 되잖아 근데 형님은 성형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았어요? 나는 그냥.. 나는 바로 강테이블이 딱딱 조져버려 캠을 7시로 옮기면 7시 바로 나오고 싶어 아예 졸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항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텍션을 막 못 높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진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경기를 봐야 여러분들도 멋지게 운중정화 되시니까 언제나 따 Cai 그 toss granted 난 하나에고 날은às not 날은 미쳤다 날은 미쳤다 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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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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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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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인격받고 있어! 아 좋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 그렇다 아니 내가 단판 3000개 어때요? 거의 개 큰 손으로 리매치요? 리매치를 하던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3-2 하니까 진짜 보다가 아니 왜냐하면 말을 못 하니까 리매치 한번 가시죠 리매치 2.5 rows threading 소프탑 recipro Gef 여it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